16만 6,0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은, 는 동산은 2007년 설립되어 실리콘 및 실리콘 카바이드, 식, 소재의 일렉트로드와 링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주요 제품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애칭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실리콘 소재의 일렉트로드와 링 등으로 반도체 칩 생산의 수율과 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 고부가가치 부품임 실리콘 부품 위주의 사업 구조에서 사업 및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자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 식, 을 추진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산은 반도체 제조 공정용 구조 기능성 부품인 실리콘 일렉트로드 및 링의 제조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2007년 1월에 설립되었음 대시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인 도쿄 일렉트로니 두 대주주이며 세메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국내외 반도체 장비 업체의 제품을 공급함 대시 일렉트로드, 실리콘 등의 소재인 실리콘 인곳 양산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충남 천안시 백석 사업장과 아산시 아산 사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함 재무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 분화에도 실리콘 부품의 수출 호조와 신제품 하이브리드링의 수주 증가로 인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되었으나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소폭 상승, 법인세 비용 감소 등으로 순이익률 상승 대시식 파워치의 침투율 증가가 기대되나 전방 반도체 산업의 업황 부진 및 주요 제조사들의 생산량 감소 등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주에 머물듯 2023년 8월 7일 12시 56분 기준 장중 하나 머티리얼즈의 시가 총액은 9195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하나 머티리얼즈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67위입니다. 하나 머티리얼즈의 상장 주식 수는 1975만 2600일 흔 내 주입니다. 하나 머티리얼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하나 머티리얼즈의 퍼은 12.4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3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0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05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244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2.1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75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과 bps는 각각 2.74배 16,99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2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59,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31번지억원, 823억원, 93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80번지억원, 667억원, 801억원입니다. 하나 머티리얼즈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1번지 18%이고 유보율은 3015.2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1.40이며 전일 대비해서 11.40-0.4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1.23이며 전일 대비해서 17.20-1.8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의 2023년 8월 7일 12시 56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46,5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4,950원보다 1,6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46,7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의 종가는 46,550원이며 주가가 하나 머티리얼즈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 70- kabin원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